여러분 지금은 각자 먹방이 끝날 후 화면입니다. 오늘의 먹방은 귀뚜러미 먹방을 했는데요. 하지 마세요. 아 제가 하나 가져가라고. 하지 마. 아 진짜 안 해요. 잡지 마. 니한테 던진다. 저 진짜 안될게요. 이 화면에 내가 진짜 이렇게 던질거야. 오늘을 가서 지금 박전석 밖에 있는데 박전석한테 어떻게 할까요? 이걸 제가 훌쩍 한 척 할게요 딱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현서 손에 올려놓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응 오케이? 오케이, 갑니다 한 척 네 고맙습니다 자, 당신은 지금부터 저와 훌쩍 게임을 할 겁니다 아니, 이게 저거예요 핫? 네 당신이 맞히면 당신이 저를 때릴 수 있어요 제가 맞히면 제가 당신을 때리는 거예요 아, 훌쩍 할 거예요 오케이, 오케이 갈게요 자! 한 척 어, 폴이요 폴? 네 저 손 대세요 네 하나 둘 아, 씨 때려주세요 세게 때려, 너무 세게 때려는 건데 아! 아! 너무 세게 때려는 거야 아, 얘 본 거 아니야? 안 빠져 아, 너무 아파 앉아, 앉아 저희도 그만할래요 원래 딱 이렇게 치고 치고 낄기 안 썼는데? 아, 보지 마세요 뒤로 들어오세요 하기 싫은데? 이상한 소리들 이상한 거 같지? 진짜 아니에요 홀짝 저희도 당신은 맞힐 수 없을 거예요 아니, 홀짝 홀 한 번 더 해도 돼요? 아, 일로와 아, 바꿀게 해줄게요 아, 내가 홀할게요 오케이 아, 뭐야? 저희도 왜 이러냐? 어디갔어? 너 들어왔어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원래 들어왔다봐 왜냐면, 내게 안되냐? 아, 내게 안되냐? 아, 잠시만 아, 하지마! 아니, 또라이 됐는가 봐 어두워, 진짜 ro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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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? 뭐? 하지마 왜 고기잖아 하지마 내가 못 한 번 넣지 앙스 넣었잖아 넣었을 시간 정도 rock 아 진짜 내려와 아하지마세요 내일 내 옆에 두고 있어 이거 strony 아 진짜 뭐 받고 오려고 그래요? 아 진짜 뭐 받고 오려고 그래요? 아니 갈게 개호마야 아 내 몰장태인데 아 왜 이래요? 아 저거 가요 아 왜 이래요? 아 저거 가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요? 아 그래 인상댐트 아 아 아